안녕하세요. 2021년 임상심리사 1급 필기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심리연구 방법론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 9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바로 들어가는데 별표 쳐주시고요. 우리가 피염자 내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피염자 내 설계, 이걸 집단 내 설계라고도 합니다. 집단 내 설계라고 하고 이것과 대비되는 게 집단 간 설계라고 하죠. 사의간을 써서요. 집단 간 설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장점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음패 절차라는 말이 있는데 이중음패 절차라고 하는 것은 실험자도 모르고 실험 대상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이중음패 절차 같은 경우는 무선할당을 실시하는 실험 설계 우리가 보통 실험 설계는 아시죠? 실험 처치를 하는 실험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비교하는 통제 집단, 비교 집단이 있는 겁니다. 집단이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단 간 설계라고 해요. 집단 간 설계. 집단이 두 개니까요. 그래서 무선할당을 실시하는 실험 설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중음패 절차라고 하는데요. 더블 블라인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도 모르게, 연구 참여자도 모르게 하는 건데요. 이중음패 절차 같은 경우는 이중맹검법이라고도 해요. 이중맹검법이라고 합니다. 동의예요. 동의요. 자,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아, 집단 간 설계, 실험 설계에서 하는 게 뭐다? 이중음패 절차다. 이중음패 절차는 피그말리온 효과라든지, 요구 특성이라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이중음패 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실시하는 이유는 요구 특성이나 피그말리온 효과 효과의 방지 그것을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구 참여자가, 연구자가 원하는 것을 추측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 특성이라 하고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아시잖아요. 자기충족적 애연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연구자가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그 연구자의 기대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이런 것들을 없애려면 연구자도 모르게, 연구 참여자도 모르게 실험을 실시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중맹검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집단간 설계의 장점이에요. 집단간 설계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중은폐 절차를 실시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이니까 이중은폐 절차는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집단간 설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습 효과가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다. 연습 효과가 나타나는데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겠습니까? 연습 효과로 인해서 부정확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확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집단 내 설계를 이야기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어요. 그러면 10명에게 집단을 둘로 나뉘지 않고 10명에게 A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다음에 B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오케이. 똑같은, 같은 집단원들에게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에게 A 실험 처치를 하고 그다음에 B 실험 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실험에 대한 연습 효과가 뒤에 B 실험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개인차로 인한 실험의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이거 장점 맞습니다. 장점 맞아요? 자,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집단 간 설계 있잖아요. 이 집단 간 설계는 두 집단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의 개인차와 이 집단의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개입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피험자 내 설계 있죠? 피험자 내 설계에서는 개인차로 인한 어떤 실험의 효과를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간 설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집단 내 설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이따가 해설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월 효과가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죠. 이월 효과 통제할 수 없죠. 이거는 이제 이 두 가지 2번과 4번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는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 효과나 이월 효과 그다음에 피로 효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집단 내 설계에서 문제점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10명의 집단원들에게 들으세요. 10명의 집단원들에게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다음 프로그램으로 2월 된다는 거죠. 2월 된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연습 효과도 문제점이지만 2월 효과도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10명이 똑같이 프로그램을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피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갈수록 지쳐요. 그래서 되게 앞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뒤에 갈수록 지치니까. 피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과가 좀 왜곡되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염자 내 설계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답은 3번호 처리가 됐고. 자, 9번 문제 해설을 잠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보면 그 해설 위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집단 내 설계의 장점 중에 하나는 독립변인의 효과를 탐지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독립변인의 효과가 뭐냐면 독립변인이 실험 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피염자 내 설계는 피염자들의 개인차로 인한 가외 변인을 통제한다. 이 가외 변인이 바로 외생 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참가자들의 서로 다른 조건에서의 행동 차이를 보게 된다면 한 집단의 참가자들이 다른 집단과 원래부터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 말은 제가 앞에서 집단 간 설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집단 간 설계는 한 집단원의 참가자가 있고 다른 집단원의 참가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집단원들의 지금 집단 간 설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집단원들에 의해서 개인차가 있다. 그럼 이런 개인차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가외 변인이 돼요. 외생 변인이 되거든요. 개인차가 영향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집단 간 설계에서 문제점이 되는 거고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는 게 바로 집단 내 설계, 피험자 내 설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력 따지기 잠깐 봐주세요. 피험자 내 설계부터 나옵니다. 각 피험자가 둘 이상의 시험 조건에서 반응하는 설계를 말한다. 아까 10명에서 실험처치 A, 실험처치 P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각 피험자가 단 하나의 처치 조건에만 속하는 피험자 간 설계와는 달리 피험자 내, 피험자 간 설계가 집단 간 설계입니다. 피험자 내 설계에서는 참가자들이 둘 이상의 실험 조건에 반응하며 각 처치가 주어진 후에 종속변인을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처치하고 결과 보고, B 처치하고 결과를 보는 거죠. 설계는 실험의 여러 처치 조건에 피험자가 무선적으로 할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집단은 그냥 다 참여하기 때문에 두 집단으로 나누지 않죠. 자, 그래서 준실험 설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건 참고하셔도 되고 자, 피험자 간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피험자 간 설계는 피험자 간 설계에서 치료법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중은폐 절차를 한다고 했어요. 이중은폐 절차란 실험 참가자와 실험자 모두 누가 실험처치를 받았는지 누가 가짜 약을 받았는지 모르는 실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연구자도 모르게, 연구 참여자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약물평가 연구에서 사용되는데요. 가짜 약을 받은 집단을 실험자가 대할 때 편향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것을 피그말리온 효과,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무선할당은 무작위 배정이에요. 그래서 실험집단과 통계집단을 나눌 때 랜덤으로 해서 배정하는 거죠. 그게 무선할당이라고 합니다. 참가자들이 이러한 조건에서 무선할당을 해야 되는데 무선할당은 실험 참가자들을 실험집단과 통계집단의 확률에 따라 활당함으로써 서로 다른 집단에 할당된 참가자들 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차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바로 무선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두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노력, 그게 바로 무선할당이라고 말합니다. 자, 심화학습을 보면 집단 내 설계의 단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연습효과와 이원효과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내용을 넣는데 자, 첫 번째는 조건 간의 실험조건입니다. 실험처치 조건, 간섭이 발생합니다. 간섭에 동그라미 치면 돼요. 한 조건이 다른 조건을 간섭한다면 참가자 내 실험을 수행할 수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단어목록을 심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반복 암송으로 학습하는 것이 두 번째인데 이 두 조건을 배치한다면 한 조건을 이미 학습한 피험자는 다른 조건을 학습할 때 그 내용이 이미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섭이라고 하거든요. 이러한 간섭이 그 다음 프로그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험처치에 즉, 처치들이 심하게 상충되어 동일한 충돌된다 이거죠. 자, 동일한 피험자들에게 그 처치를 적용할 수 없다면 집단 간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순서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순서효과는 1번 타자, 2번 타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처치의 순서에 따라 피험자의 반응의 처치 조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TV 광고를 시청하고 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가한다면 첫 번째로 평가되는 광고는 새롭다는 사실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아무래도 제일 처음에 본 것이 첫인상이 되는 거고 신선하다는 느낌을 듣기 때문에 첫 번째 평가되는 그런 광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새롭다는 사실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에 온 것은 좀 식상해지는 거고 자, 뒤에 순서에 제시된 광고는 적응과 습관화가 되어서 평가가 낮아질 수 있다. 이걸 순서효과라고 합니다. 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피험자 한 명에게 여러 가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실험 조작을 계속해서 바꾸어 줘야 하거나 전체 과정을 모두 한 피험자에게 처치화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피험자에게 피로효과, 피로효과 밑줄, 연습효과 밑줄, 이월료가 여기에 다 나왔네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진행성 오류라고 하는데 피로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실험이 계속되면서 피험자가 피로해져요.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성과가 떨어지거나 대충 참여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실험이 지겨워지거나 초조해지는 감정적인 변화가 발생하면서 끝날 때까지 신용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연습효과는 피험자가 실험에 친숙해집니다. 한 번 해놔서. 친숙해짐에 따라서 편안해지고 더 성과가 좋아질 수 있고요. 실험 도구 사용에 익숙해지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거나 연구의 실제 목적을 파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효과에 따라서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높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2월효과는 처치를 제거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된 걸 말합니다. 자, 처치를 안 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좀 남은 거죠. 거기에 어떤 효과가 남아서 그 다음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요인들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서 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진행성 오류라 한다. 그래서 피로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했던 연습효과라든지 2월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진행성의 오류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정리가 됐죠? 연습효과, 이월효과, 순서효과, 피로효과, 간섭 자, 제가 쭉 써드렸어요. 연습효과, 이월효과, 순서효과, 피로효과, 간섭 이런 것들은 피험자 내 피험자 내 설계의 단점이 된다. 이렇게 하나로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개인차로 인한 실험의 효과 개인차로 인한 실험의 효과를 우리가 외생변인, 가외변인이라는데 그것은 집단 간 설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데 집단 내 설계에서는 그것을 일부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집단 내 설계, 피험자 내 설계 나오면 집단 간 설계랑 비교하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이 그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 피험자 간 설계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험자 간도 알아놔야죠. 피험자 간에서는 이중금폐 절차, 무선할당 이런 단어들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 외우시면 됩니다. 요인들 간의 관계가 상호 독립적이랍니다. 간조할 수 있는 경우 사용하는 요인회전 방식이 있다라고 해요. 자, 요인회전 방식은 요인타당도 자, 요인타당도 우리가 보통 탐색적 요인타당도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자, 탐색적 요인타당도에서 직각 회전이 있고요. 직각 회전이 있고 비직각 회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비직각 회전을 사각 회전이라고도 합니다. 사각 회전이라 하는데 직각은 90도이죠. 90도고, 이 90도와 상관없이 사선으로 회전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직각 회전은 두 가지가 있다. 베리맥스 자, 베리맥스 직각 회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티맥스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 놓으시면 됩니다. 베리맥스하고 그 다음에 코티맥스 이 두 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인들이 상호독립적일 때 요인들이 상호독립적일 때 자, 요인들이 상호독립적일 때 우리가 직각 회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비직각 회전은 요인들이 상호독립적일 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아는 경우에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4번 베리맥스로 정리했고요. 자, 우리가 어블리크 있잖아요. 여기 어블리크가 바로 이거 사각 회전, 직각 회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블리크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기 어블리크 민이 있고 쿼트 민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얘기해요. 비직각 회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쓸게요. 자, 쿼트 민 자, 쿼트 맥스가 있어요. 이거는 직각 회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쿼트 민은 바로 이제 비직각 회전에 들어간다. 요 정도만 알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에 노트에 드렸으니까 요것만 기억해 놓으시죠. 자, 심학습 내용에 보면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 큰 틀에서 좀 보겠습니다. 요인분석의 회전입니다. 요인분석의 중요한 개념은 요인의 회전이 되는데요. 요인회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요인을 해석하기 쉽고 의미 있는 요인 패턴을 갖도록 분산을 재배치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회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회전되지 않은 요인은 단순히 자료를 감축시키는 과정으로 요인들의 중요성에 따라 요인들을 축출하기 때문에 변수의 형태에 따른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전되지 않은 요인들은 이제 좀 이렇게 같이 묶이진 않겠죠.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통계 돌리다 보면은 같은 요인끼리 안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계 돌릴 때. 자, 우리가 회전시키는 방법에는 직각 회전 방식과 비직각 회전 방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어블리크가 나오죠. 어블리크가 비직각 회전이에요. 직각 회전 방식에서는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 왜? 독립적이니까. 상관관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요인을 회전시키는 방법인데요. 각 요인들 간의 각도를 90도로 유지하면서 회전시킨다. 그래서 직각 회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독립적인 경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말로 거기 나온 대로 상관관계가 없음. 상관관계가 없음. 상관관계 없음을 간주할 수 있을 때 자, 우리가 독립적이니까 서로 관련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독립적이다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직각 회전 방식은 변수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독립성 유지, 그 자리에 동그라미 1 회전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베리맥스 방식 동그라미 2 그 다음에 쿼터맥스 방식이 있다. 동그라미 3 자, 그 다음에 쿼터맥스 방식 회전이 있는데 그 다음에 2번에 베리맥스 회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놔두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놔두셔도 되고 3번에 이코멥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합친 거 1번과 2번 합친 것인데 이렇게 할까요? 1번과 2번 합친 것이 퀴맥스 방식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십시오. 자, 코티맥스 방식하고 메리맥스 방식을 절충한 방법 이 두 가지를 절충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메리맥스예요. 메리맥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시험에 자, 비직가 개전을 볼까요? 비직가 개전 방식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을 경우 자, 이걸 말씀드렸잖아요. 요인들 간의 상호 독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있음 상관관계가 있음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비직가 개전을 한다. 있을 경우에 사용하며 요인 간의 각도를 90도 이외의 사각, 사선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각 개전 이런 말도 쓰긴 쓰더라고요. 자, 비직가 개전 방식은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지만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인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현상 분석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대개 직가 개전 방식 베리맥스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어가시죠.